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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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냥꾼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꼬냥툰의 삼쌍둥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저기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이런 추운 겨울에 아이를 어느 추운 겨울 한 아주머니가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네요 어떻게 아이를? 머리가 붙어 태어난 기형아들은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인데 세상 너무 심하지 양쪽 머리가 붙어 태어난 아이들은 잔인하게도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가주머니는 짠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울지마 하니랑 둘이 또 엎어졌니?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챙겨줬어요 샴 쌍둥이 아니 하니와 둘이는 보육원에 보내졌는데요 보육원 아이들은 항상 둘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정말 기적이네요 하지만 분리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도 못 살 겁니다 그럼 수술은? 수술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보육원 선생님은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기만 했죠 두리야 이거 뭐고 다 흘렸어 나 시야 마려워 두리야 조금만 참아 앞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질 텐데 안 되겠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죠 하지만 쌍둥이 분리수술을 해줄 수 없을까요? 제발 국내에서는 수술이 아무래도 힘들어서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해볼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얘들아 언제부터 있었어? 저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쌍둥이들은 자신들이 걱정을 시키는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어요 그 모습에 선생님은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머리가 붙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 5%의 확률로 살아남았지만 부모에게 버려줬죠 아이들의 수술을 후원해주세요 너무 안타깝다 후원할게요 주변에도 공유함 수술 성공해서 꽃게만 걸었으면 도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수술 비용은 문제없겠어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요? 네네 도와주겠다는 병원이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드디어 샴 쌍둥이를 치료해줄 병원을 찾게 된 선생님 하지만 수술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수술은 세 차례로 받아야 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쌍둥이들은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장기적인 수술을 이어갔죠 마침내 어, 두리야 어디 갔어? 언니, 나 옆에 있어 우리 이제 떨어진 거야? 정말? 그래,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샴 쌍둥이였던 한이와 두리는 각자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앞으로 한이와 두리가 꽃길만 걸을 수 있길 바라요 꾸냥tun 구독자분들도 행복하시고요